쥐야 헬로 얘들 지나가는데 내가 바퀴 터뜨렸어 총으로? 유저들 욕 안해? 일단은 만납시다 데릴러가 고릴라야? 데릴러가 고릴라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어 여기 뭐야 여기 택시 타고 있어 지금 이게 아까 전에 내가 터뜨렸던 그 택신디? 어 나도 탈래 택시 쟤 택시 아저씨야? 아 유저야? 여기 바퀴 하나 없잖아 이거 택시 바퀴 터진걸로 잘 도다니고 있네 아까 터트린거 그거야? 어허허허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벌 lod거는 타카오 택시 사으려던게 뭔데? 잠깐 우리 차량을 구매하자 우리 이제 방탄 차 사할수 있을거거든 아마? 구르마였나? 이 거에는 그만큼 있어? 아 c 너 0원짜리 차가 있는디? 무지성으로 구매해버려 야 공짜로 준다는데 왜 이렇게 세일을 때리니냐? 몰라 몰라 야 너 차집 가봐 차..너 차있어? 야 이거 상관이야 하나 어떻게 가? 아파트 차고로 배달이 됐대 좋아 좋아 자동차 이제 우리도 부자의 삶이야 좋아 오토바이는 어떻게 꺼내야지? 차고 네 집 차고 가봐 뭐냐 똑같은 차만 있어 내가 실수로 두 개 구매해버렸거든 야 몇 개 더 구매해놔야겠는데? 오 그거 깐지나는데? 그치? 멋있는데? 루이비통 짜비다 아니야 아니야 내 똥 아니야? 이거봐 이거봐 이게 더 멋있어 야 그거 훨씬 멋있는데? 그치 바로 다 슈퍼프렉스 야 마네야 데리러 갈게 어 빨리 왕 들어가기만 해 젠틀하게 멈추기 아 뭐야 아이 신차인데 피 안 묻었어 이게 신차? 야 이거 차체 자체는 방탄인 것 같아 그치? 어 그니까 앞에 자꾸 청소하는데 안 뚫려 그치? 그 창문 빼고는 다 방탄인 듯? 그런 듯? 아 야 찌그러지 네? 찌그러 다른 차들에 비해서 확실히 튼튼한 건 맞는 듯? 뭐 한 다섯 번 박아야지 좀 찌그러지는? 좋아 자 습격합니다 일단 시작해 무슨 느낌인지는 알아야지 돈 퍼시바리 할 때간에 걔를 털어야 됐나봐 오케이? 한 명은 거래를 하고 한 명은 경호를 하고 나머지 둘은 주변을 경계해 요게 첫 번째 인문가 보네요 좋아 플레이 한번 해볼까? 키키 보스 완전 많이 씹혔어 오 뭐야 멋있어? 완전 갑자기 거시개네 오 야 우리 차 타고 가자 좋아 근데 앞에 차가 더 멋있어 보인다? 야야야 이거지 그건 걔네들 차잖아 이럴 때 타오는 거지 오 야 시작부터 징조 안 좋아 괜찮아 괜찮아 뭐야 쟤들도 안 좋은데? 왜이래 운전 좀 잘 해보세요 아저씨 충분히 잘하고 있는 중 약속 지적 헬로 오카이 뱃이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 둘은 여기 있으면 될 때 내가 경호원이잖아 이제 아 나를 경호하는 사람이야? 오 좋아 좋아 다리 잡은 거 봐 노란 머리 완전 티른데? 그러면은 내가 대표야? 니가 대표야 내가 이제 경호스 근데 보스가 제일 X밥처럼 생겼네 이렇게 개친다 같은데 지금 앉아있는 폼이 왜 그러고 숨어있는 거야?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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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비서 내 뒤를 따라와봐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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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메인 코드 내놔 오오 멍차 오오 요원을 처치하십시오 형이 없는데 오오오 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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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죽었어? 야 팀생명 0이라고 어 안 끝나지 않을까? 아 아 뭐해 왔다 연락채 미리 앞에 와 있어 그냥 어? 오오오 오오오 얘네가 사람 쳐 뭐야? 야 뭐해 아니 뭐하는게지야 너 아니 미리 앞에 가엘슬러가 있어 얘네가 사람 쳐 아 쏘리 쏘리 아 뭐야 이게 아니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밀고 들어와 그런 사람이 어딨어 길막을 하니까 그런거 아니야 여기 지금 어둠의 조직이야 어둠의 조직 멍청한 짓하면 이렇게 쓸리는거라니까 알겠어 잘해보자 근데 얘네 아무 말 없이 잘 따라왔나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아까 전에 로켓 발사하는거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 아 죽었어 미안해 아 이건 좀 나가겠다 어떡해 얘 친구들아 야 총을 쏜다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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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총 겨는거 봤냐? 경고당했어 오우쉣 니가 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친구야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가 가 가 노란색으로 가면 돼 노란색으로 선전 하나만큼은 믿지 믿지는 실력이잖아요 도우랩 어 나갔어? 예아 오우 오우 아니죠 얘 끝난거야 설마? 첫번째 작업이 끝난거죠 이제 오우 좀 쏠쏠한데 방금 같이 작업했던 애들이야? 응 구르마 오우 나 구르마 쓴다잉 야하하하 와우 구르마가 있잖아 오우 이럴수면 이제 죽을일 없거든 와우 빵탄 야 무광 간지나네 지리지 지리지 어 뭐야 이거 퍼져 오우 야야야야 팀이다 팀 내가 더 쎄 약간 말려오 그 할머니들 할머니들이 끄는 쟤들 뭐 싸우고있나본데 벌써? 그래 빨리 가서 도와두면 돼 그 차 안가는게 도움이 될수도 아우 진짜 왜 하하하하 기다려봐 기다려봐 위에서 주인공처럼 이제 등장하는거지 짜자앙 야아 두두둥장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 거기로 들어가면 아이고 정신대로 아이고 차 좀 뒤집어주세요 아이고 구르마야 일어날수있어 야 이미 끝났는데 절로 다 타야된건가 아악 야 친구야 왜왜왜 죽었어? 얘가 날 쳤어 나 여기 탈거야 나도 탈래 아악 탈래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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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재밌는거 탔어 드래그 이건 이건 일반인이야 사납이야 사납이야 미안해 미안해 차가 똑같이 생겼어 그게 일반인이야 아 얘도? 처음에 일반인인 척 나 피가 너무 빨리 난다 야 여기 여기가 자리가 안좋나? 야 나 숨기고 있을게 그냥? 어 나 은근 나는 피가 안단다 메리웨더 메리웨더 죽여라 메리웨더는 폭신챔피언 아니야? 운전 진짜 좀 사툴다 얘도 싹공 뭐야 이렇게 쉽다고? 교복을 벗고 교복을 벗고는 뭔 노래야? 아 있어요 그런 노래가 원래 뭘 벗는 노래야? 교복이요 진짜? 야 왜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해? 아 이제 교복을 벗고 사회 초년생이 된다는 그냥 아름다운 노랜데 오케이 바로 시작이야 이번엔 잉? 아니네 빨리 빨리 입고고 빨리 빨리 시작 시작 빨리 시작 빨리 시작 아 아 아 뭐해 빨리 반대로 가는데 아주 좋습니다 초대해 없어졌어 도망가 아까 그냥 재빠르게 도망간거야 아까 걔네 총은 가끔씩 우리한테 겨눠지만 착한 친구들이었다고 어때 이 차 좋아 보여? 얘들아 돈 벌자 스프라이터 광고하는 차 쟤도 되게 오래 돈 벌게 해준대 그럴까? 됐다 가보자 돈 벌러 가보자 현실 세계에서 돈 벌게 해준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사기꾼인데 시티에서 돈 벌게 해준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었어 오피스 들어와 오피스로 들어오래 도망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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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뭐야 이거 할머니 이게 우리의 보스? 와우 신난 너무 대다 가다 아 또 있을 수 있어? 와우 레츠 고잉 투 더 문 가고 싶은데 있니? 어 나 여기서 제일 높은가 봐 아 씨 어 저기 가 볼까 저기? 롯데타워 오 거기다 세워 헬기 있는 데다 야 여기 있으면은 아무도 못 잡으러 오겠다 이 밑에 방탄복이 있더라 야 우리 야 야 야 야 낙하산이 야 야 씨 우리 한번 떨어져서 낙하산 해볼래? 어? 해가지고 너가 뛰어내릴 때 역을 타는 거야 어때? 낙하산 어떻게 핀지는 알지? 아니 몰라 너도 모르잖아 예쁜가? 몰라 그냥 뚝 떨어질 테니까 떨어질 때 죽진 않을 거 아니야 바닥에 부딪혀야 죽지 일단 떨어져 볼게 어 니가 나 차 데리러 와야 돼? 알았지? 알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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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진짜 안심하게 여기서 뛸게 뛰어 제 빨리 잡으러와 나카산 형 오오 이걸 뭐 때려오냐 그거 꺼졌으면 그만해 씨도 꺼져요 바이 바이! 어? 뭐야! 뭐야. 이게 뭐야! 이게 뭐야! 아니 이게 뭐냐고! 피 день Abu 뭐야! 뭐야? krit 뭐야! 개 ру고 얘 왜 왜 이래!! 이거 왜 이래!! 핀 거 아니었어? 아이 저 사기꾼 새끼야 차에서 내보냈다고! 낙하산 핀은 게 자체 클릭 이었네. 이거 왼쪽 마우스야? 웬쪽 클릭을 다시 눌렀더니 뙔 하산이 없어지네? 몰라 여기까지 해. 끝이야 이게? 조졌어. 하하! 그...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? 이거 좀... 보호가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전 예쁜 김한이예요. 영상 봐줘 보호가 주세요. 안 본다구요? 뚜뚜뚜뚜뚜... 어! 꽉!